야! 이따가 한잔하러 갈래? 오늘 군대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야, 무슨 군동기를 제대하고도 보냐? 너 군대 안가냐? 죽을래? 너 여자였지? 아! 너 이리와! 죽을래? 야, 그거 내가 마시던 거잖아 응 아니, 내가 입대고 마시던 거라고 응! 그게 왜? 아니야, 다 마셔버려 아주 달리셨네, 달리셨어요 아! 술 냄새! 야, 너 얼마나 맛있길래 아침까지 술 냄새가 나? 아, 너 그러다 간만 가져 빨리 죽고 싶냐? 외장국 좀 사주라 너 돈 없어? 응 너 얼마 전에 알바를 받았잖아 다 샀지 응? 너 돈 관리 안하냐? 너 왜 이렇게 계획이 없어? 너 알바 왜 하는데? 야, 차라리 엄마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든가 너한테 돈 지워지면 절대 안 될 거 같아 어? 아, 더워 야! 진짜 덥지 않냐? 팬티 보이잖아 그래서 뭐? 아니, 여자가 그래도 어떻게 해 넌 내가 여자라고 보이냐? 하... 하... 주말에 선배랑 영화 볼래? 제가 요새 영화를 안 봐서 그럼 이따 끝나고 밥 먹을까? 제가 요새 밥을 잘 안 먹었어 안녕 잠시 좀 데려갈게 하... 야, 너 그러면 어떡해 뭐가 그렇게 밥 먹자 영화 보자 그러면 어? 부담스러워서 만나겠냐? 아, 그럼 어떡하라고 너 매일 카톡 하지? 그러면 안 된다고 부담스러워 어떻게 알았어? 시험 잘 봤어? 아, 망쳤어요 가르쳐준 보람이 없네 어? 붕구가 안녕? 밥 먹었니? 진짜 선배 진짜 선배 여자친구 생겼대 어... 나랑 맨날 카톡 깨놨고 더운 거 아니냐? 니가 맨날 카톡 하지 말라며 너,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못 소리면 나를 막 살아줄 거야? 어? 나 요즘 은경이랑 잘 돼가고 있는데 싫어? 씨... 너 싫은 거야? 나 알았어 씨... 그래도 잘 안 될걸 악당은 아니에요 너, 너, 왜 왜 이렇게 놀아주는 거야? 난 PR. 넌, 흰피 나, 랍다 아멘